연세대 팀 중간 점수는 72점입니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거야, 이거야. That's crazy. 72점? 이거 몇 점? 72점. 다 맞춤 몇 점. 지네. 72점? 아니야, 별거 아니야. 다른 학교도 아니고 연대가 그렇게 빠르게 해결했다는 점에서 점점 조바심이 생기고 많이 당황했어요.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흔들리지 마. 귀여워. 사실 많이 쫄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때 70몇 개까지 맞추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70몇 개는 거의 절반이 넘어간 정도인데 그걸 지금 완성했다고 하니까 어? 밀리나? 어떻게 저렇게 빠르지? 이거, 이거 맞지? 어,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이 라인은 이거야. 선순환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팀에 연산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야... 이거 613의 제곱이야. 됐어. 156, 153. 이렇게 하면 9 나오잖아. 첫째인가? 정훈이는 자신의 답에 대한 확신도 그게 실제로 맞아요. 그리고 정말 빨라요. 313 소수, 소인수수 한 번만 해봐. 313? 어, 소수요. 소수 가자. 오케이. 정말 연산을 많이 해보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난대요. 내가 확실한 숫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구애배수인 거 너무 잘 보이잖아. 아니, 얘를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숫자 같은데? 이 숫자를 내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 내가 이걸로 어디서 봤던 이유가 있어. 이거야. 제가 279936이 6에 7 승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걸 형이 내가 더 타워지기 생각이 들거든? 이거는 그러면 칸수로 봤을 때 무조건 6, 7번 곱하고 1 더 하는 거다. 그 6에 6이란 거지? 오케이. 오케이. 애들이 묵묵히 연산해서 저는 위에서부터 맞추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실제 블럭으로 접근했을 때는 경우의 수가 적어요.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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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형, 너무 잘한다. 섹시하다. 난 그냥 테트리스 하고 있어, 지금. 아니, 형이 테트리스 조금만 하면 그냥 1, 9, 1 더 하겠는데? 와, 근데 지금 너무 잘한다. 4자리? 근데 여기는 나 생각난 거 있는데? 아, 봐봐. 이렇게 하고 5자리 더하기 3자리를 하면 1, 5, 1 더하기 4가 딱 맞아. 오, 맞다, 맞다. 와, 좋다, 좋다. 야. 어? 어? 잠깐만, 잠깐만 보여 봐. 잠깐만 보여 봐. 지금 만약에 이 판이 맞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얘 아니면 이거야. 왜냐면 이 곱하기가 얘밖에 없거든, 흰색 곱하기가 얘네 둘? 얘는 6을 못 만드. 그러면 개인 확인이 뭐. 그러니까 내가 일단 이걸로 해보고 안 되면 2줄 한번 봐봐. 우리 이제 이것도 생각해야 돼, 이게. 흰색 곱하기. 8, 9, 10, 16. 이거 돼. 이거 맞아. 이거 말고는 지금 될 수 있는 게 난 없다고 보거든. 이거다. 아, 얘, 얘. 그냥 더하기를 갖다 넣으면서 5까지 맞춰주고. 조커다, 확실하다. 어디? 여기? 이거? 이거 조커야?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야, 이게 맞는 거 같아. 얘 말이 맞아.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맞아. 근데 저기도 100 안 넘었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이거 쑥도 붙으면 되거든. 6, 5, 6, 1. 와, 잠깐만. 6, 5, 6, 1. 3에 거듭 채굽 아니야? 여기 6이 맞아. 그럼 이렇게 돼야 돼. 5, 6, 1. 4, 6, 3. 3 끼워 맞아야지. 아까 그거 맞고. 1, 4, 2, 1. 잠, 나 뭐 할지 좀 도중해줘. 그러면 여기 테트리스 한 번만 해보자. 이 숫자로 테트리스 한 번만 해줘.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블랙? 그러니까 가능성 생각해야 되겠네. 블랙이 여기인 거 어때? Not bad. 딱 가능한 히든 자리를 찾고 났더니 6 맞지? 맞지? 얘 밖에 없는 거 같은데? 어, 이거 무조건. 이거 무조건. 야, 이러면은 우리 끝나겠는데? 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아, 곱하기. 곱하기 들어 쓰는 거 거 밖에 없고. 이제 퍼즐이 4개인가? 남았는데. 어, 이거 무조건 됐다. 우승인데? 좀 거슬리긴 하네. 우리 거의 끝났거든. 이거.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거랑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추면. 여기 다 확장이야? 아니야. 잠시만. 잠시만. 이게 안 맞아. 아, 이게 안 맞네. 여기 353 곱하기 151이잖아. 내가 여기 맞는 거 알거든? 453. 453? 이거잖아, 453. 453. 그리고 650 얼마 더하기. 그대로, 그대로. 이게 테트리스의 힘이다. 어, 그럼 해법이 보이더라고. 야, 조커페우 다 채웠어, 우리. 너가 이거 해, 내가 이거 할게. 아, 잠깐만. 금방 하자, 금방 하자. 아, 오케이. 이거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어? 갚았어. 오케이. 잠깐만, 이것만 확인하자. 확실해? 어, 이거였어? 어, 이거 쓰고 내봐. 최대한 빠르게. 아, 100일. 두 번째 정답 확인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제발. 제발, 제발. 중간 점수는. 제발. 대박. 대박. 한글자막 by 한효정